화창한 오후 행주산성 공원입니다. 배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남자가 있습니다. 킥보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자 공원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. 넓은 공원을 유유자적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정우는 뭘 하고 있을까요?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남자입니다. 멋쩍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킥보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습니다. 어디 가는 걸까요? 어허 뭐하고 있는 거죠? 엄마가 꽃 팔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출발. 스릴을 즐기는 남자 오늘은 행주산성 공원에 와 봤어요. 오늘은 킥보드로 킥보드 미끄럼틀도 타봐서 타봐서 진짜 재밌었어요. 허가 허는 어땠어요, 오늘? 재밌었어요. 그렇게 빠지 못했어요.